그래 나보다 더 뺑소니 및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고위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김 씨 측이 선임한 조남관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고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습니다. 이어 2022년 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 왔는데 조 변호사는 어제 서울 강남경찰서에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 씨 측은 사고 이후 일관되게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조 변호사의 변론 초점도 이 부분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김 씨는 사고 당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을 방문했다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통해 귀가했다가 50여 분 뒤 다시 차를 몰고 나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다른 술집으로 향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다만 소속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김호중은 유흥주점에 지인에게 인사차 들렀을 뿐 음주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고 김 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에 방문한 뒤 술잔에 입은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증거인멸 시도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사고 직후 김 씨의 매니저가 대신 경찰에 출석해 허위 자백을 하는 동안 김 씨는 자택이 아닌 경기도의 한 호텔로 향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경찰이 김 씨의 자택을 찾아갈 가능성에 대비해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은신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훼손한 점도 논란입니다. 경찰은 김 씨의 소속사가 뺑소니 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소속사와 김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하지만 김 씨 측이 치밀하게 증거를 없앴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고위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까지 선임한 만큼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 이런 가운데 김 씨는 내일과 모레 경남 창원에서 6월엔 경북 김천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